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영화 같은 국어, 무비국어,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 6월 달에 이제 모평이 앞에 있네요. 그에 관련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 자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다른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. 이미 공부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공부의 방법도 이제쯤이면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있을 것이니까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국어라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.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. 매일매일 시간 가는 게 너무 빠르게 느껴져서 한 건 없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니까 부담스러울 거고요. 잘 보고 싶다는 생각 들죠. 그치? 3월하고 4월하고 이게 또 다르네. 3, 4월은 그냥 아직 공부한 거 실력 안 나온 거니까 괜찮아.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4월달 열심히 공부했고 5월이 지나가면서 6월달에 시험을 보는데 과연 내가 6월달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? 사실 솔직히 겁도 좀 날 거야. 6월달에 시험 보는 거를 이야 좋아. 6월달 시험 한번 봐볼 거야.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무서울 거예요. 시험 못 볼까 봐.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지. 이건 이렇게 해야지. 라는 계획도 세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열심히 물어볼 거야. 어떻게 공부하면 돼? 뭐 하면 돼?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되게 많이 할 거예요.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건 어떻게 하면 되고 많이 물어볼 거야. 그걸 물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실체에 옮기려고 하는데 각 과목마다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. 수학도 지금 다 안 돼 있는 상태고 영어도 지금 불안할 거고 국어는 말로 해요. 뭐 해요. 국어는 어떻게 된 게 공부를 해도 양이 줄지를 않냐. 한국사 같은 건 좀 어떻게 해놨어요? 사탐은요? 과탐은요?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벌써 6월 시험이 오잖아요. 남아있는 시간은 한 달 남지사 시간인데 한 달도 안 되잖아요. 그 시간인데 해야 될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아니까 내가 어느 만큼 해야지 그래야 성적이 나올 텐데 라는 게 생각이 되면서 되게 조급하고 되게 무섭고 어떻게 하면 좋지?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하고의 싸움에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. 이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. 중요한 건 6월 시험은 중요한 시험인 거 맞아요. 그럼요. 우리가 모평으로 처음 보는 시험인데요. 평가원이 우리한테 자 이렇게 시험 낸다 하고 유형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. 잘 보면 좋죠. 근데 6월 모평은 그냥 6월 모평이에요. 여러분들 그 얘기 하잖아요. 수능 미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6월 모평을 잘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본인 실력을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지쳐서 그만 나가 떨어지거나 중간에 본인이 겁이 나서 아 어떡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본인의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좋아요. 6월 우리가 시험 한 번 볼 거고요. 약점 우리가 다 체크하고 9월 달에 시험도 한 번 볼 거잖아요. 6월 9월 시험 잘 우리가 부족한 부분 다 체크하고 어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거 생각하고 화법 장문 먼저 풀까 아니면 문학 먼저 풀까 독서 먼저 풀까 아니야 이번에 우리가 엄매를 내가 한 번 볼 거니까 엄매를 내가 잘 해보도록 하자. 엄매 먼저 풀까 아니야 독서 먼저 풀까 화장은 아니지 문학 먼저 풀까 이런 거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적용해 볼 거잖아요. 그걸 이제 실전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6월 목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데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아 이거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거고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. 음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했던 실수만 9월 달까지 싹 다 보완을 하면 9월 달에는 점수가 나올 거예요. 음 알았지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끝내야지 여기까지 끝내야지 이건 다 하고 들어가야지 라는 건 좋은데 그 계획이 너무 무리하게 돼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걸 대충 이렇게 하고 지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또 보게 된다 그러면 그건 시간 낭비잖아요. 그치 그래서 6월 목표는 봅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우리의 메인 이벤트는 수능 시험이니까요. 6월 시험 그 다음에 9월 시험 이후에 쓸 시험 이 11월 시험 수능 시험에서 제대로 실력을 거두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. 모든 방법이 다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3, 4월의 마음가짐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. 굉장히 겁도 많이 나고 그러겠지만 6월 시험 보고 성적 잘 나오면 오케이 좋아. 지금까지의 방법이 맞는 거였어. 하고 더 다져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6월 목표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 이거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내가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채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우리가 6월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어디가 실수가 있었나 아니면 어디론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라는 걸 지금 내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요. 너무 자기를 조급하게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해야 할 걸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안 갈 수 있게 아셨죠? 중요한 시험입니다. 그럼요. 누구보다 잘 알죠. 그런데 그 중요한 시험도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똑똑한 여러분들이니까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많이 힘들 거고요. 많이 겁날 겁니다. 압니다. 그런데 6월 목표는 어디까지나 뭐라고요? 과정이요. 됐죠? 고마움 가지고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서 6월 목표 때 한번 봐 보고 그리고 또 점검해서 9월 봅시다. 그리고 11월 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그때 우리가 우리 실력을 드러내면 되니까요. 아시겠죠? 강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 잘 해주시고요. 국어 부분이나 아니면 공부에 관련된 상담 같은 거 필요하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요.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 직접 게시판에 답변을 달아주니까 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.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단 그래도 얼굴이라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서로 나는 물론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듣고 그러면 알잖아요. 얘기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다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또 방법을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.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하세요. 아시겠죠?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잘하고 있습니다.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조금 더 믿음 주시고요. 5분만 더. 그 다음에 10분만 더. 이런 생각으로 매일 꾸준히 공부해서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. 아시겠죠? 좋아요. 힘 내시고요. 선생님하고 게시판에서 만나도록 해요. 좋아요.